7번 매트 30-2번 경기입니다 1번, 2번 매트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매트 선수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6번 매트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매트 10분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부 하이드 중동부 진, 세빈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부 하이드 중동부 진에 선사기도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부 화이트 중동부 마이너스 64kg의 김세민 선수. 김세민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민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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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승현 선수, 김선호 선수, 이영준 선수, 정경열 선수, 매트 5번 6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트 3번 4번, 매트 7번.